자 면접 간다 자 일단 면접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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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지역 신청 일단 잠깐만 중립지역 신청을 해야 되거든 자 중립지역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부분 두가지 사업자와 도움이 가능 사업자 가능 도움이 가능 사업자 신청 양식 본인만의 특색있는 컨텐츠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포함 두 명까지만 지원 가능 규모가 큰 사업은 이행 불가능 이게 무기상 택배용 도박자는 불가 특정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지원불가 본인 포함 두 명까지 랩장이랑 동업자로 경마장을 서류전형 합격시 사업설명회 개최 양식 이름 자동 사업구분 전판 어 리터 사업장 이름 자동경마공 사업구성원 탈육에 지친 당신들 이곳에서 을신하고 윤기나는 털을 가진 말위에 올라타서 바람을 느껴보겠니 최대 4인으로 오로지 스피드 그리스마 빠르게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이 웃음하는 스피드 레이스 각종 흉악한 우기를 들고 앞서 나가는 일마를 찰상해 한 명만 살아남 말틀 그라운드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롤리터 오로지 어때 지금 괜찮지 않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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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버의 말 의 씨를 말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지? 제출합시다 난 이런거 해줘야 돼 카테고리를 나눠줘야 돼 이걸로 신청 이 서버 말들에 씨를 말려 버리겠습니다 일단은 동굴 집은 놔두고 가가지고 경마장 일기해야겠다 아이 좀 죽이지마 좀 아 진짜 호박 없어요? 호박 호박 노 노 호박 어 그만해 백디밖에 없다고 그만해 진짜 아유 살인자들이 많아 몇 번 죽었지? 3번인가? 면접장 대기실 어 깜짝이야 아 면접장이구나 기다려 아 잠깐만 면접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서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어디에요? 아 여기가 여기가 대기실인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개 뻘쭘 문 딱 여니까 턱 쳐다보는거 젠도 웃겨 여기가 대기실입니까? 어 세치기하면 안되지 왜이렇게 신청자가 많아 아이고 사업하기 힘들다 아 참 면접관이 노래에 새소리 난 종겜스트리머와 장미단 수장 탈골여인이시네요 원조합이지 디그크 자이님 꽃핀님 차밍조 쫀득이 자이님은 전에 그거 했었지 개고양이 그거 공방 댕댕이를 부탁해 꽃핀님은 어 인사 안했고 차밍조는 조선생님은 뭐 계속 보고 쫀득님은 몰라요 어제 위비데이 오신 것 같던데 면접 떨어지면은 물질하러 가자 어 지금 면접 지금 면접 가면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면접 간다 자 일단 면접부터 하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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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코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마 아 아닙니다 뭐 날이 세긴 했는데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한 다섯 번 죽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기다리는 거는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야 자동님 무슨 방면으로 지원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러스트 서버에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놀이터 안전한 놀이터 그렇죠 안전한 놀이터 위험한 여기까지 오면서 네 번이나 뒤진 거 보니까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즐기실 분들을 위해서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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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안전한 놀이터 하면 경주 레이스 사람이라면은 이 스피드에 대한 스피드에 대한 스피드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안전한 놀이터 경마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자동님 여기 구성하니 설명이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사륙에 지친 여러분들 위험한 놀이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제가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 네 직접 읽어주세요 평가해주시는 게 면접관님들의 일입니다 저는 이제 설명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 아니 이거 평가를 해주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러스트 서버에 처음 왔을 때 얘기를 해야 하지 않아서 그네요 처음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어디 가야 될지 모르고 조금만 어디 가도 막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재미없었고 어디 말 같은 건 이제 또 접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는데 막 산이고 숲이고 막 이러니까 강이 있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드를 못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막 러스트를 러스트의 진정한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재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방해도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마장 안전한 실내 경마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죽이는 거는 이제 그만 살륙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말 딱 늘씬하고 평소에 아주 잘 먹일 거예요 제가 막 옥수수고 옥수수 호박 이런 걸로 아주 잘 먹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말의 윤기 막 맨날 맨날 세빗으로 이렇게 털 빗어주고 해가지고 윤기 흐르는 말을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면 얼마나 신나지 않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와우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려 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레이스만 하면 또 약간 실증나시는 분들 위해 제가 또 준비한 거 있습니다 바로 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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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제 말틀 브라운드까지 준비되어 두 가지 무드가 준비되어 있는 경마장 안전한 놀이터 선생님? 네 저 근데 사륙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아 그니까 사륙에 지쳐서 사륙에 지쳐서 레이스 하다보면 스피드에 지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살리고 돌아가는 거죠 원래 이게 복고라는 게 있어요 맨날 뭐 그 콜로세움 짓고 싶어하시는 우리 스텝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이 경마장과 외부와는 정말 차이가 나는 안전한 곳이다 이거죠 안전한 놀이터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램짱님이랑 같이 그럼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램짱님이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그 뭐야 아 러스트 처음이시여가지고 아까 제가 서울 상경하는데 자꾸 죽어가지고 램짱이 아 이거 너무 죽는 거 보니까 자기 못하겠대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은 건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경마장 짓는 것부터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하다보면 재미를 느껴가지고 자기도 경주도 좀 해보고 이제 뭐 살륙도 좀 하고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좋아요 좋아요 그런 컨셉입니다 아 좋아요 자살로 올라오셔도 되는데 자살로 왔는데 그것도 죽이더러 팬티만 입고 있는데 팬티도 뺏어가더라고요 세상이 참 손이 부족한가봐 뗄감이 부족한가봐 팬티 뺏어가지고 다 뺏어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그 합격 여부는 공지사항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또 지방까지 가야되는데 그러면 내려가다가 또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슬퍼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좀 노세요 아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면접관님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옥수수 드세요 네 아 옥수수 와 옥수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슬퍼 어른이 가시는데 앉아있는 차빙 줘봐라 죄송합니다 맞네 생각해보니까 하하하하 자 면접은 끝났고 아 게임이 들었다 아 근데 경마장 진짜 잘 만들 수 있을까? 크기가 좀 크면은 좋을텐데 넓게 만들 수 있나? 하여튼 뭐 통화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근데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를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나는 그리고 좀 약간 평지가 돼야 돼서 경마하려면 평지가 돼야 돼가지고 쉬면 뭐 놀면 뭐하나 노동이 하자 합격이라고? 진짜? 바로 건설 들어간다 오늘 오오오오 오케이 합격 공지 사업장 부분 점집, 옷가게, 경마장, 방탈출, 미술관 도우미는 요렇게 넷짱 일할 준비해 목수 복수가 필요하다 Preview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까